음, 거의 진짜 제대로 잡는다. 아, 날씨는 덥고 배는 고프고 아, 이렇게 더울 때는 매운 게 짱인데. 오, 찾았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건더기도 진짜 많고 해물에다가 아, 죽수도 있다. 새우, 새우도 있고 와, 쉬운 거다, 진짜. 이거 되게 시원하게 하네. 아, 더위 진짜 제대로 잡는다. 아, 심부시장도 왔는데 입가심이나 해볼까?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열치열이니까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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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달하다, 지금 기가. 아, 이 뿜뿜, 이 김 보이십니까? 아, 이게 처음에는 맘에 맺지 않았는데 어, 이거 먹으면서 계속 올라오네, 이게. 이거는. 오늘 처음에는 맘에 pan, 이거 봐 보려 보네. 우와. 대박이다. 와 와 와 정말 통째로도 있네 그래도 와 안에 인산부도 있고 먹어봐야겠다 와 인산맛이 풍붙해진다 진짜 맛있다 와 와 와 와 와 잘 먹었다 와 와